포토카드. 아, 나 지금 진짜. 아, 이 포토카드 이거 어떡하지? 여기는 또 다 이렇게 흰옷으로 다 이렇게 맞춰 입었구나, 또. 아, 세븐틴 포토카드. 그래서 그렇지, 또 다. 기가 막히지, 뭐 기가 막히지. 이거는 안 되고. 이것도 그냥 완전히. 뭐죠? 가만, 사이즈. 이거 코팅도, 사이즈도 거의 맞네. 응? 여기에. 어, 오빠들 오빠들 막 오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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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. 아빠. 뭐야, 이 얘기는? 어우, 딸 보다 깜짝 놀라겠네요. 또 딱 들어가네, 또 이렇게. 괜찮, 괜찮겠지? 아, 보내. 보내 그냥 보내. 아니요. 다시 마, 통화 한번 해볼까? 여보세요? 안 잤어? 어, 아직 하영이 학원 안 끝나서. 어. 아, 그래? 그래? 아니, 이것저것 해가지고. 영희한테 보낼 거. 그리고 저기 그 세븐틴. 아, 수? 그래, 하영이 좋아하는데 세븐틴. 그 달력이랑 그다음에 포토카드랑 이런 거 다 해서 구했어. 이야. 구했어. 어떻게 요즘 또 바뀌었는데? 어떻게 요즘 또 바뀌었는데? 어떻게 요즘 또 바뀌었는데? 뭐지? 제발 그 지금 한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. 지금 다 구했는데 바뀌었다고 하면 어떡하니? 아니, 아니. 아니, 그때 그 어쨌든 뭐 사진 뭐 그. 누가. 아니,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바뀌었어? 요즘은 또 김수연이가 좋대. 또, 또 새로 준비해야 돼.